우리는 한 번의 아픈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서 모든 국민이 뭉쳐야 돼요. 이 친일 카르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친일 카르텔입니다. 100년의 정통과 역사가 있는 적폐들 그 안에 검찰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들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과 그 다음은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이 네 가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무래도 모든 검찰들이 조국만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진보 몇 명의 진보 유튜버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보 언론들도 그렇고 조국만은 안 된다. 조국을 빨리 없애고 사퇴를 시키고 다른 검사 출신의 다른 법무부 장관을 받아라. 그겁니다. 지금 이유는 달랑 하나예요. 조국 사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는 그냥 말 그대로 조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조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119만 건의 가짜 뉴스가 보도가 됐고 엄청나게 심각하죠. 즉 검찰이 왜 언론에 유포를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와요? 말이 됩니까? 오늘 정봉주 의원님하고 김종민 의원님 통합 내용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자한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만 아는 기미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검찰이다. 조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민 의원님께서 조금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 아니다고 이게 이해찬 대표부터 정치검찰 행태에 언론화에 기사하시켰잖아요. 몇 줄 나오지도 않았지만 언론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가짜의 수를 계속 파급적으로 만들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애국을 시켜서 검찰을 압박한다.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고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이렇게 애국된 언론을 보도합니다. 참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BJTV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만약에 다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대단합니다. 이철희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셨어요. 조국 후보자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 시절에 어떻게 행동했길래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냐. 조국 후보자가 뭐 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인연 시절에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개혁을 강하게 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 조국의 스타일을 안 거야. 이거 진짜 조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검찰 진짜 난리 나겠구나라는 자체의 예 그런 법조 카르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뭉치는 힘이 얘네들이 야 조국 진짜 보니까 강하다. 검찰 내부에서 민정수석 때 너무 잘한 거지. 강력하게 조국 후보자가 예 아주 강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나온 거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 흐지부지 막 멍터구리처럼 활동을 하고 예 이렇게 검찰개입에 막 불성실하게 이렇게 음 일을 잘 못했다. 조국 후보자가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주죠. 검찰이 너무 일을 잘한 거야. 예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예요. 항상 보고를 하잖아요. 항상 국민과 소통을 하잖아요. SNS로 예 그러다 보니까 겁난 겁니다. 검찰에서 무조건 조국은 안 된다. 예 겁난 거예요.